안기비법 그 20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째 단어들을 볼까요? 자, 발음이 Adon Adon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외우기 쉽죠? 읽기 자, 뜻이 뭐냐면은 장식하다, 꾸미다 그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 decorate 혹은 embellish 비슷한 게 바로 Adon이 되겠습니다. 정말 외우기 쉽습니다. 어 플러스 돈이죠? 그래서 Adon으로 장식하네. 부잣집은 돈으로 장식을 하겠죠. Adon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. 자, 읽만 보실까요? The queen's hair was Adon with beautiful flowers. 그 여왕의 머리카락이 머리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됐다.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가 이 script이라는 단어는요. 우리 지난주에 봤던 script과 비슷한데 어근상 쓰다는 의미를 가진 어근입니다. 우리 지난번에 S-C-R-I-B도 비슷한 의미였었는데요. script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script 하면 뜻이 뭐냐면은 T만 붙였죠? 대본입니다. 왜냐하면 글로 쓴 거죠. script. 자, 또 하나가 우리 manuscript 하면은 menu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손으로 쓴 것. 즉, 원고를 가리킵니다. 원고란 말 쓰죠? 이게 바로 이 혹은 필사분을 manuscript라 그래요. 자, 또 하나가 우리 postscript. 우리 post라는 단어는 after의 뜻입니다. 뒤에. 그래서 뒤에 쓴 거죠. 뒤에 쓴 거니까 뭐가 될까요? 편지의 추신 같은 거. 그죠? 본문 다 쓴 다음에 뒤에 갖다 붙이는 추신을 포스크립트라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transcript 하면 트랜스란 단어는 뭡니까? 바꾸다는 뜻이잖아요. 옮기다. 그래서 이것은 글로 옮긴 기록. 뭔가 회의 같은 거 했을 때 그것을 글로 남길 때 그걸 transcript가 표현하시면 되겠어요. 혹은 성적 증명서 한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. 옮겨 적는 거죠. 이런 의미도 알아두시고요. 또 마지막으로 우리 scripture가 되면 이것도 손으로 쓴 거에서 나온 표현으로써 성경을 가르칩니다. 그래서 the Bible을 영어로 scripture라는 말 쓰기도 해요. 어쨌든 script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단어를 갖다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. 예문 하나 보실까요? There was a transcript of the meeting. 그죠? 그 회의의 transcript. 어떤 글로 옮긴 기록이 있다. 즉 회의의 회의록이 있다.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. 자, 그 다음 다음 우리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. 자, 우리 transparent. transparent. 자, transparent. 뜻이 뭐냐면 투명한 혹은 분명한 그 뜻이에요. 투명하니까 뭐가 분명히 보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외울 수 있냐 하면 trans plus parent입니다. 이 두 개만 연결시키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. 즉, trans. transgender. 아시죠? transgender가 부모, parent에게 투명하게 밝히다.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을 밝히다. trans가 parent에게 투명하게 밝히다.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. 이분 보실까요? 자, most jellyfish are transparent and bear shaped. 자, jellyfish 하면 해파리를 가리키죠. 해파리. 대부분의 해파리들은 transparent, 투명하고 bear, 종 모양처럼 생겼다. 그 뜻입니다. 참고로 jellyfish는 복수형도 jellyfish가 돼요. 물고기는 대부분 그렇죠.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가 됐습니다. 자, 하나만 더 볼게요.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주냐면 brittle, 원래 brittle인데 보통 brittle, brittle 이렇게 읽어주죠. brittle, brittle. 자, 뜻이 뭐냐면 약한, 혹은 깨주기 쉬운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fragile라는 단어랑 거의 비슷해요. 자,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? brittle, brittle. 그렇죠? 그래서 작은 새의 brittle은 매우 약하다. 그렇게 외우면 쉽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래서 as we get older, our bones become brittle. 그러니까 as we get,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뼈들이 어떻게 돼요? 약해진다. 깨지기 쉬워진다.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brittle이 약하다 외워두시고요. 그럼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까요? 첫 번째, 진의 방은 멋진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. 우리가 장식하다네요. 부자가 뭘로 장식해요? 돈으로 장식하네. 자, 그렇죠? 그림은 페인팅으로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Jane's room was a don't with wonderful paintings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소설가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. 자, 우리 원고가 보였죠? 스크립트 앞에다가 손으로 쓴 거. manuscript이었었죠. 자, 그리고 소설가 한 번 novelist. 그 다음에 출판사는 publishing company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The novelist sent his manuscript to the publishing company. 자, 세 번째 그 창문은 더러웠으며 투명하지 않았다. 우리 투명하다. 트랜스가 parent에게. 트랜스젠더가 투명하게 바뀌다. 투명, 그렇게 해서 우리가 The window was dirty and not transparent. 자, 마지막으로 많은 약한 건물들이 그 허리케인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. 약한 조그만 새의 부리들이 약하다. 그래서 또 파괴하다면 destroy가 되겠죠? Many brittle buildings will be destroyed due to the hurricane. 우리 due to란 말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.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를 찾아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 다 다 감사합니다.